뱀이 있었는데.. 여기있다 여기좀 하자 여기좀 하자 여기좀 하자 어이..금나빠르네 물속에 숨었다 영상찍고있어 잡으려고 할게 어..금나셨다 뱀을 보신 분은 여기있나? 어이다 이다 이다 잡았다 잡았다 유혈먹기 씻고 어 일하다 보면 뭐 배 뭐 이거 뭐 상징없이 많이 보지만 야아가 올라가네 대가리를 쫙 여기여여여여 모글래여여여 쫙 이렇게 갖고 야아가 바짝 올라왔는데요 유혈무기도 여게 뭐 독이 독사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야아가 야도요 뭐 이 독이 이따카는데 아직 뭐 안 물리봐가지고 아직 문안은 근데 야가 있어 뭐 큰 해는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뱀을 좀 많이 하긴 여자들이 여자들이 뱀을 뱀은 무서워하니깐 거기서 너하고 얘기를 좀 해야돼 꼬리 잡고 땡기면 돼 저쪽으로 가 아이고 저 울타리 바깥으로 안죽이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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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reibt 아